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왜 그래요? 배웠잖아요. 좋은 뜻은 어떤 영적 에너지이고 성령의 영적 에너지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서 있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뉴스타트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무엇을 지배한다?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뇌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파를 바꿔주면 뇌파도 알파파로 바뀌고 그래서 온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도 바뀌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분명히 물질적으로 구성된 존재지만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물질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그 조건적 사랑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사랑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는 답밖에 안 나와요. 왜? 조건적이니까. 사랑이 조건적이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말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하고 안 들어주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지배하자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부려먹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려먹겠다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반대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사랑이에요. 부려먹는 그 반대가 뭐에요?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섬기시고 싶어하는 사랑이에요. 한번 확인할까요? 그거를 알아야 해요.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싶은 분이다? 섬기고 싶어하는 분이다. 마태복음 20장 쭉 가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려 왔다. 나를 섬기겠다는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월급을 줘요. 그래서 월급증만큼 안 섬기면 어떻게 해? 잘라버려. 철저히 조건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섬기시는 분이다. 그거를 단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그렇죠? 더러워진 발을, 그 당시에는 신발이 옳은 게 없었어요. 요새처럼 나이키니 이런 게 없어서 다 짚신처럼 샌들같이 신고 댕겼기 때문에 아스팔트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집에 돌아오면, 외출에 돌아오면 발에 흙이 많이 묻어. 흙먼지가 반드시 씻어야 해요. 그 발 씻는 일은 누구 몫이에요? 누구 몫이냐면 종들의 몫입니다. 하인들이 발 씻어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씻어줬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맨날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해요. 잘 안 섬기면 혼난데.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가 너무 어떨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감동이, 이게 맞는 얘긴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 없이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들도 하나님이 섬겨요. 그래서 켜고 꺼주고 망가지면 그걸 회복시켜주고 우리는 못해. 내 유전자인데도 내 몸을 구성하는 내 세포 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나의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고쳐요. 누가 고쳐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기가 그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박수를 안 치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랑은 내가 그 상대방을 지배하고 부려먹으려는 사랑이에요. 결국은 갑질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선질 사랑? 을질 사랑이에요. 거꾸로 해요. 을질 사랑은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한 것보다는 내가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면 그거는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이죠. 그래서 내 중심적, 자기중심적 생각을 뭐라고 해요? 이기심. 결국은 우리는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게 참 알고 보면 난센스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 왜? 말 안 들으면 혼내야지. 이게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 자체가 영적 에너지의 본질 자체가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니까 결국은 그런 마음은 욕심이죠. 이기심과 욕심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적이요? 이기적이고 욕심적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수하고 살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의전자들은 꺼지고 망가진다. 기가 막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알고 보니까 이게 비정상이구나.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이 완전히 확 바뀌는 것. 그래서 내가 비정상을 정상인 줄 알고 그 비정상적인 조건적 사랑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결국 나를 살리는 지배에요. 죽이는 지배에요. 유전자를 끄는 지배에요. 사망적 지배를 받고 있던 내가 조건적 사랑에 정반대되는 무슨 사랑이 있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있구나. 그것은 하늘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결정, 그런 선택을 내가 마침내 이제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고 살거야.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 유전자를 자꾸 꺼버리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그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 되는 거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명이 무엇을 삼켰다고요?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면 이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내 유전자를 지배하던 그 사망의 조건적 사랑의 원칙을 정복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선택으로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뉴스타트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 할 때 그 정자가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한자로서 그 정자보다 더 좋은 글자가 있나 싶어요. 정자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정신 할 때 정. 정신은 신이에요. 어떤 신이에요? 정한 신이에요. 그래서 정한 신이라는 뜻이 바로 정신입니다. 제가 이 글을 깨닫고 부터는 정신을 그냥 정신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앞으로 나는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자를 보면 어떤 글자의 뜻이 있냐고 하면 매우 곱다. 곱다라는 것은 고운 밀가루라는 뜻이에요. 그 밀가루는 너무너무 부드럽다. 그래서 이 부드럽다는 뜻은 곱다는 뜻이에요.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이 정신입니다. 너무나 곱고 너무나 부드럽다. 부드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칠지 않다는 말입니다. 까칠한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성스럽다. 그래서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우리의 유전자는 내가 조절을 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어요. 다 처리해줘요. 정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곱고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신이 정신님이다. 박수! 정성스럽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가장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맹하다.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는 글자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신은 최고신이다. 최고신은 부드럽다. 정성스럽다. 이삼국 이리와! 왜 너 말을 안 들어서 그런 신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창하고 무시무시하고 맨날 뒤집잡고 구집고 벌주고 그런 신이 정신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말을 신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만 해도 어떤 신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운 신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 정성스러운 신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부드럽고 정성스러우면 그게 무엇의 특징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해야 부드럽지. 사랑해야 정성스럽지. 그렇죠? 저도 경상도 남자지만 경상도 남자들은 부드럽고 정성스러우면 부족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마누라가 유난히 부지런한 마누라들이 있잖아요. 설거지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서 탁!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해요. 그러다가 그런 마누라들은 과로하기 쉬워요. 그래서 과로해서 몸살해요. 그러면 이제 경상도 신랑들은 뭐라고 해요? 어저께 청소를 너무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고 경상도 신랑들은 뭐라고 해요? 여보, 나 몸살 났다. 물 한 장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날 몸살 났어. 그럼 경상도 남편들은 뭐라고 해요? 여보, 나 몸살 났다. 물 한 장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경상도 남편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고맙을 할 때 고맙을 했으면 이렇게 몸살 안 하는 거 아니야? 물 니가 알아서 땀 먹으라고 해요. 땀 먹으라고 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지? 그럼 사랑한다? 물이나 한 잔 떠 주이소?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소리를 자꾸 치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가 소리를 치는 거지? 이제 부드럽지 않아? 정성스럽지 않아? 그러나 우리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스러운 신이오 부드러운 신이다. 아시겠죠? 정신님은 어떤 신이냐? 가장 정성스럽고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총명하고 뛰어나며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정신님이다. 그래서 우리 신이라는 글자와 영이라는 글자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라는 말은 결국 누구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신의 에너지다. 그래서 정신님이 있고 그 정신님의 반대는 뭐예요? 잡신놈들이 있어요. 잡신놈을 악령이라고 하고 정신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잡신들은 생기를 막아서 기가 막히게 해서 유전자를 꺼지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살고 있는 삶을 정신없이 살고 있다. 그래서 정신을 놓았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 정신이란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은 정신이라는 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것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간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줄을 놓는다. 정신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정신이 흔들린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 미국만 가도 이렇게 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말 것마다 정신이야. 그만큼 우리 조상님들에게는 누가 중요했다는 얘기에요. 정신님이 중요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심지어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 것도 그리고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해요. 그럴 때도 우리가 꼭꼭 안 씹어 먹고 막 처먹는 것을 어떻게 처먹는다고 해요? 정신없이 처먹는다고 해요. 우리는 도대체 음식물 먹는데도 정신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반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잡신 또는 귀신. 그래서 허겁지법은 무엇이나 후닥닥 후닥닥 처먹는 것을 무슨 신 걸렸다고 해요? 헷갈리 귀신 걸렸다고 해요. 정확해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상당히 뉴스타트적이에요. 정신과 귀신, 잡신들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얘기해요. 먹는 데까지 정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없이 처먹는다. 정신없이 먹어야 한다. 정신 차리고 어떻게? 적당히 잘 씹어 먹어. 절제해.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우리가 꼭꼭 씹어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참 놀라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없는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에 지배를 받는 생활이란 말입니까? 이기심? 욕심? 저는 우리 조상님들이 쓴 말, 천지신명이시요. 좋은 말이죠. 천지신명은 정신님이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신의 명은 명령을 하시는 분 또는 생명을 주시는 분, 천지신명께 비옵니다. 그게 진짜. 그리고는 잡신들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을 그려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그 정신님이 어떻게? 그 생기를 주셔서 여러분 유전자를 회복시켜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정신줄을 놓지 마세요. 정신줄 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포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포기. 그건 악령이에요. 악령이 들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지 뭐. 그러나 뉴스타트는 생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자격을 얘한테는 내가 생기를 듬뿍 줘야 되겠다. 얘한테는 생기 안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하나님이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 죄가 많아도 어떻게?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다른 명칭으로 부를 때 그게 뭐가 되게?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은혜라는 말은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을 뭐가 없을지라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다른 단어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곧 무엇이다? 은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죄가 많을수록 세상에 무엇을 더 하신다고? 은혜를 더 하셔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야 합니다. 왜요? 문제가 심각할수록 생기를 더 줘서 그래야만 유전자가 더 잘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악령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줬냐? 얼마나 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생각이 많으냐?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꾸 악령은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을 해요? 조건적인 하나님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악령이 하나님이 너를 성기를 줘서 너를 치유할 수 없어. 안 하실 거야. 너 자신이 네가 잘 알잖아. 너 얼마나 나쁜 인간이야.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악령아 물러가라. 내가 이제 뉴스타트에서 만난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모여 차고 넘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일지라도 살아가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나는 이제 믿는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누구 백이 있다? 하나님 백이 있다. 왜 그 하나님이 내 백이냐?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백이다. 그렇게 하면 악령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줘서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넣어주기가 점점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말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떻게 살아난다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입에 물려가도 산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정신 차린다는 말은 그 정신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옛날에 그 정신이라는 그 본래 뜻은 없어지고 그냥 정신 그러면 그냥 의식이 있냐 없냐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정신이 그런 정말 최고의 신을 뜻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터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그 정신님이 주시는 생기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신비로운 에너지로 치유받는 그런 치유의 과정을 뉴스타터라고 부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우리 꺼져 있는 유전자를 다시 켜줘서 우리가 병들어 죽어 갈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 에너지다. 그래서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생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기다. 에너지다. 또는 다른 단어로 하면 생명을 주는 무엇이다? 힘이다. 생명력이다. 생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생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가 생명이래요. 왜 그래요? 왜 자기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와서 보여주는 모습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서 누구의 죄를 사였다고요? 이 세상죄를 사였어요. 세상죄를 사였어요. 세상죄를 사였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무조건적 사랑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생기를 받는 거고 나는 안 믿어. 그건 뭐예요? 나는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이 자식은 천국 보내고 이 녀석은 안 되겠다. 못 받겠다. 이런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예요? 생명을 주시는 대상?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사오고 생기, 생명을 주셨는데 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그러면 이미 주어났는데도 어떻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못 받는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못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어떻게 하는 말이 정확해요? 줬는데 십자가에서 다 줬는데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안 받는다는 말이 왜 안 받아? 어떻게 안 받아? 안 믿어. 웃기지 마. 그러면 준 것도 어떻게 해요? 준 것도 거절해 버려서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상구 이놈은 내가 보니까 내 말을 잘 듣더라. 그래서 돈 욕심도 부리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라는 일을 잘하고 뉴스타트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상구는 천국에 보내 갈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얘는 깡패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깡패는 천국에 못 가지만 이상구는 어떻게? 천국에 보내 주신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무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적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제가 방금 한 이 말씀을 아, 그래? 그러면서 딱 받아들인 순간이 바로 무슨 순간이에요? 대박이야. 그런데 대박 안 같아. 대박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힘 나요 안 나요? 힘 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내 같은 놈도? 난 아직도 교회라는 교회에 문턱턱 못 가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구원하셨단 말인가? 그러면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고 싶을까 안 싶을까? 그 좋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을까 안 싶을까요? 쉽죠. 하나님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 안 좋아해 봐. 너는 국물 없어. 너는 잘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겠습니다. 제발 좀 잘 봐주세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부려먹겠다가 아니라 섬기겠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하다. 박수 한번 쳐 봅시다. 이런 박수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진데도 그러니까 박수 좀 힘있게 치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기 위하여 하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다른 말로 생기, 생명력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생명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 힘이예요. 기도 힘이고 력도 힘 역자입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생명은 뭐예요? 어떤 물질이 아니고 뭐라고? 에너지예요. 힘이야. 어떤 힘이에요? 죽은 것을 어떻게? 죽은 것에다가 생명이 들어가면 그 죽은 것이 어떻게 되는 힘인? 살아나는 힘이야. 세상에. 성경은 시작부터 생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책을 찾아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말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고 엘리아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고 다른 책에는 그런 뻥을 안 칩니다.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냐? 웃기고 있는데 성경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는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생명이 아니지만 인간의 사랑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뭐 살려. 인간의 사랑치고 가장 강력한 사랑을 모성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성애도 자기 죽은 사람을 못 살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릴 수 있어요. 무슨 차이로? 모성애가 그렇게 강한데? 뭐가 달라요? 모성애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모성애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김정은이도 사랑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애기 다 사랑해요? 아니에요. 누구 애기만 사랑해요? 지새끼만 사랑해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이기심이죠. 그렇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릴 수 있는 힘, 생명은 없어요. 오로지 누구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가슴이 울렁거려요. 최근에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하는 말을 해놨습니다. 아담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여러 번 읽었는데 얼마 전에 읽으면서 그게 가슴에 딱 와 닿아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어요.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담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가를 다시 한번 내가 봐야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모습을, 아담의 행동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 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들어서 여자 만들어서 이보하고 부부가 되었죠. 그래서 뭐 따먹지 말라는 사람과 같이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 그 정도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는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하니까 이건 다른 관점에서 보통 인간과는 좀 뭐예요?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 보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얘기는 이부 선생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네요. 짜막하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고 여자 하와는 나중에 그 두 번째 지엄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누가 속았다? 여자가 속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은 안 속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은 죄 지은 것이 아니다. 이래서 내가 이때까지 아담을 잘못 봤다. 라는 생각이 탁 들으면서 장세기 3장을 다시 명상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담은 안 속았다. 누가 뱀하고 대화를 했어요? 여자만. 여자가 뱀에 속아서 따먹지 말라는 걸 뭐에요? 따먹는데 아담은 옆에 있었던 거야. 다 먹고 와 이거 맛이 좋네 그러면서 여보 당신도 좀 먹어봐. 그래서 먹었다 이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거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담이 여자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입니다. 나와 같은 존재다.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먹는데 첫째, 여보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하고 막지를 안았어요. 자기가 속았으면 자기도 같이 먹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안 속았으면 그걸 어떻게 못 먹게 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못 먹게 안 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야. 먹는 걸 보고 아담의 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분신 여자가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여자가 뭐예요? 여보 당신도 먹어봐. 그거를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 내가 왜 먹어? 이년아 그랬을 것 같구나.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난 안 먹어. 너 혼자 죽을라면 너 혼자 돼져 죽어. 아니야. 그거 안 했어. 받아 먹었다니까.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당신과 나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주고 주신다. 아담이 여자가 먹고 먹어보라고 할 때 자기도 먹었듯이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가 여러분의 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실 수가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박수만 짭짭 쳐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아담의 행동을 통하여 미리 예수님의 맛을 보여주셨다.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법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법을 지켜야 된다. 사실 법의 본질은 뭐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옛날에 배운 대로 하면 아담은 여자와 함께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를 또 하나 더 만들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거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 하나 더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은 혼자 죽어. 나는 하나님이 여자 하나 더 만들어 줄 테니까 나는 그거 기다릴 거야.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게 될 텐데 그거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먹지 말라는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는 정신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하던 유대인들에게 와서 그 사랑을 보여주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문등병자, 다 죄 많은 놈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다 병 고쳐 주시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열 받았기에 안 받았기에 너는 법을 안 지킨다. 법의 정점이 뭔데? 모든 율법의 완성, 율법의 끝이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날씨스루 있으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 바로 그 힘에너지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것 죽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힘이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에 써놔도 기독교인들도 잘 몰라요. 그 증거가 뭐게?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뭐예요? 물이 생명이다. 물이 무슨 사랑입니까? 물은 물이지. 공기가 생명이라고 해요. 그것은 생명을 물질적으로 본다. 왜 물을 생명이라고 해요? 물 안 마시면 죽으니까요.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도 없으면 죽는 것이 생명인 것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면 살아 살릴 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은 물이지 물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라고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가르침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배터리 속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예요. 배터리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배터리 속에 우리가 충전을 시키면 거기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 그래서 우리 전기라고 해요. 전기가 핸드폰의 생명이에요. 그 전기가 나가버리면 방전되버리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은 사망이에요. 핸드폰이 생명이 되는 전기가 없어지면 죽어버려요. 그 죽은 핸드폰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다시 살릴 수 있죠. 뭐를 주면? 생명을 다시 주면 그 생명이 전기니까 전기만 다시 충전시켜 주면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도 원상 복귀돼서 치유되실 수가 있다. 이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박사님,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물어보고 싶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현대의학계에서도 현대의학계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끝이다. 그렇게 가르쳤죠. 죽었다, 끝이다. 영혼이고 뭐 없으면 그것은 끝이야.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최근에 현대의학이 항복했습니다. 아시겠죠? 죽은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놀랍죠. 그렇죠? 옛날에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죠? 유전자는 변하다. 똑같은 얘기에요. 왜 현대의학이 태도를 바꾸냐고 하면 분명히 이 환자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가 앰뷸런스에 실려왔는데 쫙 급히 해서 후닥타고 후닥타고 하고 내렸는데 보니까 죽었어. 맥박도 안 뛰고 완전히 벌써 갔어. 그래서 도착 즉시 사망했음. 미국말로 DOA라고 해요. Death, dead는 죽었단 말이죠. Death on arrival. 도착 시에 죽었음. 그 DOA. 분명히 확인했어요. 사람 죽은 거 확인하는 거 아주 쉬워. 뭐 없으면 죽었어요. 맥박 안 뛰고 혹은 맥박을 잘 못 짚었나? 그러면 심장 안 뛰고. 심장 뛰고 안 뛰고는 구별하기 쉬워요. 그럼 그것도 부족해서 숨 쉬냐 안 쉬냐? 그것도 부족하면 어떻게? 눈 까요. 눈 까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확 열려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안 죽었으면 그 동공에다가 밝은 전기불을 쫙 비치면 동공이 어떻게 돼요? 확 벌려져 있던 동공이 어떻게? 쫙 오므로 둡니다.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은 빛을 딱 비춰도 동공이 열린 채로 꼼짝도 안 돼요. 그러면 숨 안 쉰다. 혈압 재봐도 혈압 없어. 맥박 안 뛴다. 심장 안 뛴다. 그럼 죽은 거지. 그건 누구나 다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죽었다고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의사가 해요. 그런데 그게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12시간? 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났는데 대학병원에서 다 어떻게 해요? 왜? 창피해! 대학병원에서 마치 안 죽었는데도 죽었다고 확인한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씩 가끔씩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측에서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의사 자신들은 분명히 죽어서 안 죽었어? 분명히 죽어서 자기가 사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도로 살아났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사범들은 체포되면 그건 무조건 교수형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37살 난 아주 건장한 청년이 마약사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교수형 목매달아 교수형을 시키고 분명히 죽었어. 먹거장 쐈어? 똥까지 쐈어. 그래서 이제 시체를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24시간 이후가 돼야만 시신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24시간 동안 냉동칸에 넣으셔서 24시간 시신 인도를 받으러 왔는데 서류가 미비가 되어 가지고 또 시청에 가고 동사무소에 가고 이래 가지고 그 하는 동안 시간이 왕창 가 가지고 또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총 몇 시간이 지체가 됐어? 36시간? 그래서 드디어 시신을 인도를 받았는데 비닐루 백 안에 있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비닐루 백을 지퍼를 내리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하면 그래서 도로가 살아났다 이러니까 보수주의 강경파들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도 아주 곤란해 왜?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어. 그러면 또 죽이려면 어떻게 해서 죽여야 돼? 또 마약을 했다면 죽일 수 있는데 살아난 이후에 마약한 일은 없어. 그런데 이 강경파들은 그래도 그 마약쟁이 그 새끼는 죽여야 된다. 그러면 강경파 말고 극법수주의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옹금파가 있어요. 옹금파들이 죽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또 죽여야 돼? 그래서 옹금파하고 강경파가 대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테레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한국 신문에는 안 나왔어. 그런데 시원하게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때 의학계에서도 어떻게 우리 실상은 그동안 몇 번씩이나 우리 응급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분명히 죽어서 도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더라. 그러니까 각 대학, 대학병원에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병원에서. 그래서 과학자들 보면 이야, 이게 맞거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공식적으로 의학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명칭을 붙여야죠. 자동소생현상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자동소생현상은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닌데 영어로 하면 이게 어려워요. 오토 리사시테이션 페노메나 교육 수준이 낮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조금 복잡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계속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아주 쉽게 하자. 그래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부르다가 뭐라고 불렀게 쉽게? 영어권에서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어요. 왜?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싱싱한 젊은 청년인데 죽었다가 무덤 속에 나을 있다가 살아난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알아. 나사로가 누군지.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 그래서 영어로는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말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도 하도 생뚱맞은 일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은 꼭 같아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죽었습니다. 뭐가 없어서 죽었어요? 전기가 없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24시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이 핸드폰이 살아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충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충전을 전기를 넣어주지 않았으면 이 핸드폰이 살아날 이가 어느 거예요?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생기를 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군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생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고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 생명의 존재,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살려서 부활시키게 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 하나쯤 켜서 병을 낳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세발의 피다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신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의사로서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미국에 과학자들이 어떤 개구리를 발견했어요. 이 개구리는 높은 산에 사는데 산속 숲에 사는데 미국의 높은 산들은 겨울에 다 얼어요. 눈도 피고. 그런데 겨울에 눈이 왔다. 그러면 이 개구리들은 얼어버려요. 그래서 겨울 내내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개구리가 녹아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보니까 신기하기 짝이었거든요. 귀신 고칼도 주시오. 그래서 TV, 방송국, 신문사에 연락해도 방송국이 믿어? 안 믿어? 산속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좀 무식해서 그렇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냉동생물학. 그래서 냉동생물학자가 그 소문을 듣고 그 개구리들이 살고 있는데 가서 그 개구리를 채취를 했어요. 이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잡아와서 과연 사실인가?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서 냉동칸에 넣어서 얽힙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영하 8도 하고 맞춰서 꽝꽝을 켜고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꽝꽝을 켜고 심장도 정지했고 내 파도 없고 내 파도 없고 완전히 죽었어. 네. 네. 다 녹혀요. 지금 이 공간은 열 수 있어요. 너무艱루가 강스 Automation reached 2 hours, 고속 촬영.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 이 동영상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생명이 있다. 생명이란 게 없으면 이 개구리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전기가 없다면 꺼진 핸드폰이 절대로 다시 켜질 수가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강조하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듣고 아! 그런 사랑이 존재하구나. 그러니까 죽은 개구리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개구리를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개구리도 살리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 후에도 살리실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 측에서는 뭐만 가지면 됩니까? 그것을 아! 맞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을 지키시는 한. 그렇죠? 여러분은 이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지유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와! 우궁! 우궁구! 수금만licher